안녕. 잘생활합니다. 볼링장. 저희가 신인왕에 이어서 볼링을 또 치러 왔네요. 그랬습니다. 그때 정국이 잘 쳤나요? 아니요. 저희가 볼링은 왜요? 정국이 때문에 온 거 아닌가요, 솔직히? 그렇죠. 혹시 모르냐 한번 여쭤볼까요? 오늘 저희 뭐 하나요? 정국이가 이길 경우에는 다 같이 끈적을 한 번 하죠. 정국이한테요? 와, 진짜 저도 이상하네. 야, 진짜. 저 사람 식으로 핑계는 이상한다. 여전히 동시에 절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야, 이거? 정국이가. 만약에 저희가 누구의 의견이냐? 정국이가 엉덩이로 이룰 수 있긴 하죠. 아, 감사합니다. 엉덩이로 맨날 다 가져올 수 있어요. 우리는 절하는데 얘는 무슨 엉덩이로 이룰어요. 정국이가 밥 사. 그래. 밥 사. 그 대신 내가 원하는 식당에서. 싫어. 뭐야, 그럼 편집할 거잖아. 김밥총이 딱. 갑자기 이러면. 그럼, 그럼 하는 거. 근데 내가 좀 자존심이 있지 않습니까? 아, 방탄소년단 방탄의 자존심입니다. 자, 인심. 알겠습니다. 전환근 빨리 다시 내려. 무서우니까. 야, 쉽지 보이지 마. 정국이 양심에 맡기는 식당으로 밥 사기. 좋습니다. 우리들은 사실 볼링이라기보다는. 공 굴리기? 공 굴리기? 공 굴리기? 굴려서 맞히기죠.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시범 한번 보여주세요. 저도 배운 지 얼마 안 돼서. 자, 스트라이크를 내봤다다다닥 빡. 스트라이크는 아니고, 이런 식으로 굴려주니까. 스크레어 처리. 스크레어 처리. 스크레어 처리. 스크레어입니다. 약간. 정국 씨 약간 조금 기세등등. 약간. 혹시 약간 조금 나왔습니다. 근데. 이 멘탈이 중요해요. 맞아요. 저희 정국의 멘탈을 깎아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그걸 그렇게 치면. 야, 너 진짜 뭐. 야, 좋은 담당이야. 좋은 담당. 전담 맞고. 슬리장, 슬리장 담당. 일단 해볼까요, 그냥? 네. 일단 뭐 또랑 한번 굴려주시죠. 잠시만. 우리 정국 씨 어떻게 치는지. 처음에. 정국 씨. 전화 한 거 내려주세요. 무서워 보여. 아니, 이걸 좀. 걷어야지. 다 걷으세요. 기선 작업 아니에요, 저거? 정국이한테 배웠습니다, 또. 정국이한테 배웠습니다. 걷어봅시다! 다 걷어야지. 새하얗다. 뒤도 안 돌아 봐. 자, 우린 누가 먼저 갈래요? 형님 먼저 가시죠. 고윤 씨가 어때요, 고윤 씨가. 고윤 씨가. 고윤 씨가. 고윤 씨가. 자기 좀 친다고 깨서. 그거 아시죠? 저희 신의임왕 때 이후로 바뀐 게 없습니다. 한결 같아요, 저는. 어, 저거 선발만 안 돼요. 자, 저거 A자예요, 다리가. 어, 여기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야, 멋있다. 야, 겉헌을 바로. 야, 저 하나만 있으면 다행이다. 야, 아저씨 진짜 하나냐? 방금 거는, 방금 거는 그냥 몸풀기였고. 저러는데 파울 스토리는 들리면 진짜 웃기겠다. 파울 소리가 나요? 네. 근데 이후로 아저씨 아니체, 다행이다. 어, 야. 야. 야와. 아아아아. 아, removed. 브러쉬 한 halves настоящие. 하나가 딱 우뚝 서 있네요,asti. 네, 저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좀 매ляются. 어차피하지도 마십시오. 나 종국이 뭐 탐 짓적기했다. Đo, Đo. blow it, ring. 저리 왔습니다. 아, 아아. 우와, 돌아가 When us started, 스피어처리 못 하겠지 않았던 두 relação, ideas. 닦아줘야 됩니까? 아, 닦아야 되나요? 네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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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안 들어오고 봤어? 이게 멋있어 자 다음 누가 갈래시래요? 자 다음 B씨 가세요 B씨 안경이 지금 굉장히 프로 선수 같아요 한평생 볼링만 쳤을 것 같은 주셜이에요 지금 게다가 굉장히 날렵해 보이는 푸마 옷을 입고 있어요 보시면 옷이 굉장히 가벼워 보이죠? 네 그럼 마치 한 마리의 푸마로 자 가시죠 자 베일에 가르쳐 있는 B의 실력은? 와 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다 와 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다 아 아니네 그래도 야 야 성당했어 뒷총 하네 아니 힙으로 때려박았어 정국 정국 가라 네 정국씨 정씨 정국씨 그렇게 치면 진짜 아 안돼요 내가 진짜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한번 갈까요? 어 그래 지민이가 갈까요? 에이스입니다 아까 지민이 봤는데 지민이 잘해요 에이스입니다 지민이 형 저랑 볼링자 찾은 것 같아요 지민이가 과목한 에이스 또랑 또랑 야 또랑 또랑 지민아 내가 다 따라줬는데 그걸 어떻게 해 지민씨 지민씨도 약간 저랑 같은 스타일이시군요 한 번에 또랑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 끝났다 2점입니다 전도 이제 쓰지도 힘들어 어? 어? 또랑인가요? 어? 또랑인가요? 이거 어떻게 끼는 거야 이제? 이렇게 끼는 건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끼는 거예요 야구하세요 야구하세요 또랑 또랑 한 번 오 좋아 잘 좋아 이렇게 노는 사람 제 체안에서 처음 봤습니다 닭살이 거품인가요? 형 뭐예요? 이렇게 노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이렇게 갑니다 야 야 어퍼컨 아 그냥 아주 그냥 찍어버리는데 아 형 진짜 내 어깨가 맞다 이번엔 막 던질게요 서유럽 아니야? 야 잘하잖아 오 야 오 야 야 떠버린다 아 내가 가야겠다 와 지하한테 제이홉은 허비 형 좀 감가 있습니다 볼링이 배우면 잘할 거예요 마치 무등산 수박을 들고 있는 자퇴 같은 나 진짜 잘 어울린다 야 잘 어울린다 수박이랑 역시 제이 농구예요 제이 농구 제이 농구 수확 하나요? 수확 됐습니다 와 수확이 돼 수확 투세요 오 아 자 자 처리할게요 가라야 무등산 수박 가라야 가라야 무등산 제이 농구 오 오 오 오 네 됐습니다 에이스 인정합니다 에이스 에이스 인정합니다 에이스 에이스 등급 자 이제 잠시만요 지금 28점 대 74점인가요? 아니야 아니야 아 그런가요? 이미 진 거 아닌가요? 아 저게 답이에요 저게 답이에요 와 와 오 야 형 한가운데로 떨어졌어 에이스 가니까 어떻게 해 이걸 이거 꼭 팔 야 표처리 할 수 있나요 망했네요 아 아 벗어 줘 웬만하면 볼링을 안 하는 걸로 아 제대로 하겠습니다 자 앞서 야 대단 야 진짜 야 너희 왜 이렇다 야 대단하다 엄지가 안 빠져요 야 진짜 대단하다 어? 야 뭐야 못 쳤냐? 쳤어요 아스트라이크 했어요 또랑에다 기부했어요 기부 야 너희 기부천산이야? 봐봐 자 가시죠 거터 가라 거터 아 아스코 쟤는 거터요? 교수씨 원래 발음 포인인가요? 아 여기는 신경 안 써요 아 신경 안 써요 아 신경 안 써요 형이 뭐죠? P-O-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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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맞는 거 아니야? 나도 웃고 있는데 모르겠어 나도 몰라 아 일단 포인이 영어가 아닐 수도 있어 아 그러네 아 그러네 무슨 한자야 일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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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색이 그쪽 머리색이 그쪽 머리색이랑 비슷하네요 B-O-I-N 볼링은 혹시 무슨 한자죠? 볼링볼에 링가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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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어떻게 우리 여섯 명 합쳐서 59점이야? 내 집중 하나도 안 돼 오 재혁 야 재혁 그래도 친해 재혁 근데 스피린 없이 그냥 5회전으로 가 호날두냐? 진짜 형 축구였으면 진짜 대단했을래 자 일단은 정국이 네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야 잘한다 게임은 게임입니다 그렇으니까 벌칙이 하죠 최대한 그만하고 있어야 되니까 자 하나 둘 셋 골받으세요 형님 아이고 형님 기분 진짜 좋아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nyt Bulgar 자 우리 기선자 한번 하자 자 손 한 번 다 잡아 보세요 자 여기ßeụ 잡고 그리고 다시 이제 끝에 형님 하세요 우우우우우우우우 아 Cath인 Christianity 나 보잖아요. 나 보잖아요. 그렇죠. 보통 볼링 이런 거 보면 딱 이렇게 응원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저 할 때가 난다고. 1번 지민. 지민이 오늘 살짝 손가락이 일그러졌어요. 어디야? 저것만 맞추려고 하냐. 팔이 약간. 하나, 둘, 셋. 스피드, 스피드 파. 스피드 파. 스파이네요. 역시 우리 지민이야. 하나, 둘, 셋. 언제까지 하냐 보자. 이제 대결을 하는 거야. 저 머리띠를 허리에 뜨면 좀. 아, 형. 망했죠. 아싸, 겉허다, 겉허다. 하나, 하나. 이거 야기로? 나 아까 배웠거든요. 야, 김호흔한테 말 걸지 마라. 1번 투수로. 뭐야? 다들 감을 차라고. 하나, 둘, 셋. 아, 무중선 수박. 수박팀 가네요. 자, 수박 씨. 수박 거꾸로 하면 박수. 소랑으로. 아깝다, 아깝다. 도라. 뭐죠, 도라르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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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꾸미인가요? 왜 이래? 야, 얼굴은? 하나, 둘, 셋. 일부러 못 한 거 아니야? 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그냥 1차를 붙일 거면. 그냥. 마음이 아니라 좀 조그랬어. 제가 손, 야, 손. 야, 야, 야. 괜찮은데? 야! 야! 정국이. 우와. 아, 오늘 정국이 안 좋아. 정국이가 생각했던 거다. 정국이 전환군이 붙이러 올랐죠. 힘든다는 얘기예요. 관건은 저군요. 마음 편하게 하세요. 굴린 시야에는 던지면 안 돼요? 굴려야 돼요?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잘해. 우와. 야, 대박이야, 이건! 야, 정국이 몇 달 동안 올린 지 안 Parlato. 해도 우리 이것만 전환과 같은 것을 주지 않으셨죠? intended 지금 상이 바닥이죠? 오야?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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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서 지민이가 소랑 거터만 원이면 돼요 자 지민씨 침착하게 아! 아! 침착하네 살아났어 살아났어 야 안 돼! 여기서 안 돼 갑니다 태형씨 갑니다 잘 닦아 야 태형 잘하네 야 태형아 너 폴링할 생각 없냐? 너 종국어 잘 친하잖아 가나요 무등산? 아 무등산 이야기 하지마 아니 이거 노초록색이야 진짜 소박 같아 이거 진짜 에호박 가자 에호박 가자 에호박 가지마 거기서 하잖아 아니 왠지 된장국 들어가야 될 거잖아 무등산 깍둑 썰기 아 좋아 야 깍둑 썰기 정국씨의 10점 차이입니다 정국께 보여주세요 프로 가는 줄 알지 나는 프로 하려면 10개 중에 8개 스트라이크 해야겠다 우와 우와 이건 뭐 야 호박이 너무 못 치는데 야 너무 나쁘거든 야 무등산이 났다 야 에이 아 저거 처리되네 처리되네 오 처리냈어 나쁘지 않네 자 갑니다 지구 던지기 뭐야 저거 리자몽 와 이야 와 와 와 정국야 또 할 수 없네 정국야 또 같애 군복 볼링 잘 갈 수 있어 야 잘한다 아 정국야 정치네 8개에요 근데 이 형은 힘으로 밀어버린다 진짜 잘 긁는다 와 남준 남준 여기 스트라이크 치면 대박이다 다 저렇게 해야겠다 그렇지 그렇지 스트라이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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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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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뭐 지민이가 우리가 또랑으로 보내지 않는 이상 지민씨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불안하니까 가시오 야 야 스트라이크다 스트라이크다 아 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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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나뭇잎이었는데요 야 이건 뭐 거의 거트 아닌가요? 이거 뭐 이거 뭐 빨리 말아 마지막 자세는 제일 멋있어요 야 야 그래도 스페어 처리 계속한다 신기하다 큰일 났다 기복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그쵸 자 자 자 자 일단 봅시다 오 야 이거 스트라이크 아니야? 야 아니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야? 가위바위바 해서 만약에 스트라이크를 치면 괜찮아요 내가 볼 땐 지민이 아닌 거 같아 지민이 빼고 지민이 안 되고 야 너네 랩몬 스트라이크 한 번 맡겨봐 우리 야 랩몬 갈까? 야 그래도 유니한 스트라이크인데 내가 볼 땐 남준이가 하는 게 나 진짜 이럴 때 진짜 못하거든 왜 진짜 남준이 믿어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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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준이 할 수 있어 야 스트라이크 한 번만 가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 부담웃이 갈게 부담웃이 부담웃이 가 어 형 안 보고 있을게 부담 가지면 안 볼게 안 본다 부담 안 가진다 형 어 형 괜찮아 힐힐 힛 힣 힛 힛 힛 모태는 피기는 거야 이건 가위바 Crazy 이거는 기분이라도 두께 이긴 사람이 아주 좋아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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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며진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야! 오마이갓! 안 내려진 거 가위바위보! 야! 제이홉이다! 야, 무등상 가나요? 무등상 갑니다, 무등상 갑니다 제이홉 할 수 있어! 야, 나 더 힘든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이거 삐리, 칠 삐리야 차라리 오른쪽에서 그렇게 보내버려 수박 닦고 있는 거 야, 이거 서서 공격해야겠다 야, 이거 나도 진짜... 아, 나 안 될 거 같은데, 저거 호바야, 뒤에서 여섯 명이 지켜보고 있다 아니야, 호바, 호바, 호바 없다고 생각해, 진짜로 하자, 아니, 진짜 살짝 오른쪽에서 그냥 따면 될 거 같아, 치는 거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주공! 자세! 주공! 주공!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야! 역시! 역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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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맞아, 내가 한 번 더 야, 야, 내가 호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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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바위보 호바위보, 호바위보, 호바위보 잘 쳤어, 지금 스트라이긴 거 같은데? 야! 야, 이거 완급할 수 있어. 야, 예능진. 이게 보이세요? 네 명의 형을 맞이해야 됩니다. 야, 모두 예상을 깨고 우리 팀이 이겼어요. 야, 대박이네요, 이거는. 쉽지 않아요. 오늘 우리 전략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맞을 사람을 한 명씩. 저 뭐 상관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정국이라고 하고 싶긴 한데.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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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정국이에요. 나 정국이에요. 그래, 그래. 오늘 정국 정답. 저 석진을 하겠습니다. 저는 비하게 해요, 비. 일단 형님 먼저 받아주지 않나요? 그렇지. 형님 먼저 받아주지 않나요? 단체로 절 한 번 하세요. 형님, 형님, 형님 해주세요. 우리 절 받고 형님이니까 새해 독당하면서 엉덩이 할 때 형님. 그러시죠. 그럼 들어갈까요? 아이고, 형님.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형님.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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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빨리 서세요. 아이고, 저희도 받았겠다. 아, 기분 좋네, 이거. 저희도 받았겠다. 어? 우리가 또 2017년에 윙 스코어가 있잖아. 그렇죠. 굉장히 몸이 건강해야 돼요. 유태형아, 건강 맨날 하자. 역시 무슨 상관없어. 이거, 이거 뭐. 스트라이크인데 완전? 아, 완전 스트라이크였어. 아, 우리 진이 형. 요즘 굉장히 재밌던데. 아, 재밌는 거 봐. 즐거운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형님. 좋은 덕담이야. 그래. 형님, 형님.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아이고, 형님. 저는 이제. 나 오늘의 주인공. 시원하게 맞췄습니다. 정국이가 올해 더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볼링 좀 더 차야겠다. 자, 이렇게 같이 볼링 함께 해봤는데. 어떻게, 어떠셨는지. 제가 뭐 재밌게 잘 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각자만의 방법으로 참는데. 누가 제일 베스트였어요? 아, 이 사람만큼은 내가 볼링장에서 안 만났거든요. 기분도 나쁘고, 아, 이 사람이랑 진짜. 진짜 상대하면 안 되겠다. 약간 소홍톤으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아, 귀여웠어요? 네. 희망추 달려라 방탄도. 네. 이렇게 끼치지 않는데요. 볼링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아, 또 다음에 다른, 다른. 달려라 방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안녕.